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그 회개하다 할 때 그 회개가 아니라 네 알아요. 회개 개잖아요. 저 하나는 엄청나게 좋다. 쾌장호? 쾌장호? 쾌장호 하나가 엄청나요? 괜찮아요. 알겠습니다. 저는 다행히 해주세요. 그럴 사이 보이긴 하냐, 현재? 네, 그렇게 좋았었는데. 그럴 사이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. 지금 슬레이브 쪽이 모자를 줘야 되죠? 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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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